조선의 여인들 지금으로부터 1500년쯤 전에 어느 뛰어난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16이 되었을 때 그는 글방에 다니면서 글방 친구들로부터 한양의 여인들은 모두 품행이 바르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임금은 자기 아내인 왕비와 어머니인 태우를 시험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하루는 왕비가 뜰을 거닐고 있을 때 임금은 변장한 모습으로 관목숲 속에서 뛰어나와 왕비에게 입맞추고는 얼른 도망쳐버렸습니다. 저녁때 왕비는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다만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틀이 더 지난 뒤에 왕비는 시금을 전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무슨 까닭으로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게요? 하고 왕비에게 임금이 물었어요. 그제서야 왕비는 울음을 터뜨리며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제 저는 저의 명예를 더럽혀 싸우니 제게 남은 길은 단 하나 죽는 길뿐입니다. 그런 까닭에 음식을 물리쳤나이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임금은 왕비를 껴안으며 왕비가 그와 같은 일을 겪게 된 까닭을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한편 어머니인 태우를 시험해보는 방법에 관하여 임금은 오랫동안 머리를 짜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쓰기로 마음먹었어요. 임금은 두 명의 친구와 짜고 임금 자신은 부처의 모습으로 두 친구는 부처를 모시는 두 명의 보살로 변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러고는 새해가 되어 장안의 모든 여인들이 관례에 따라 그릇의 쌀을 담아갖고 절에 가게 될 때를 맞추어 한양에 있는 절에 그 모습을 나타내기로 하였습니다. 임금의 이와 같은 의도에 대해서는 단 한 사람의 승녀만이 알고 있었을 뿐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엄격한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그런 까닭에 새해가 되어 모두들 불꽁을 들이고 있을 때 난데없이 절 안으로 부처와 두 명의 보살이 들어서자 승녀들은 놀라 땅에 풀썩 주저앉으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지존하신 부처님께서 몸소 이 땅 위에 내려오셨도다. 한편 절 안에 들어와 있던 여인들은 모두 두려움으로 정신이 아득해짐을 느꼈습니다. 가짜 부처는 바로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여인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 중생들로부터 너희가 저지른 죄를 면하게 해주기 위하여 이 땅에 왔느니라. 그러니 너희들이 그릇에 쌀을 담아 내게 가져오되 너희가 정을 나누고 지내는 사내들의 숫자만큼 쌀그릇을 가져오도록 하라. 단 한 명의 사나이라도 감추는 여인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이 절 안에서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그러자 놀라운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비록 승녀들이 수많은 쌀그릇을 준비해 놓았었지만 그것으로도 부족하여 쌀그릇을 사러 장터로 몇 차례나 달려가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는 좋은 일을 행하기는 했지만 그날 임금은 비로소 이런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날 임금 앞에 앉아있던 모든 여인 가운데 죄를 짓지 않은 여인은 다 두 사람 왕비와 태우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머지 여인들의 경우에는 두 사람 아니면 세 사람 나아가서는 열 명씩이나 되는 사나이들과 정을 나누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명의 보살로 변장했던 임금의 친구들이 이 여인들과 정을 나눈 사나이들의 이름을 적어두었으므로 이튿날 임금은 방방곡곡의 방을 써붙이게 하였습니다. 그 방에는 임금이 거느리고 있는 대신들이 한 사람마다 아내를 몇 명씩 두고 있으며 그 아내들은 정을 나누는 사나이들이 몇 명씩이나 되는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후로는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임금은 이를 교제하기 위한 법을 발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 따라 오늘날까지도 조선의 여인들은 폐쇄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춘이 하늘의 별처럼 아름다운 춘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경박한 생활을 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며 지냈습니다. 춘이의 그와 같은 생활은 그녀 앞에 이도령이 나타남으로써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도령은 고호를 다스리는 원님의 아들로 그를 사랑하게 되자 춘이는 다른 사람은 그 누구도 사귀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도령의 아버지가 원님의 자리에 있는 동안은 서로를 깊이 사랑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님은 고호를의 백성들을 지나치게 수탈하였기 때문에 고호를 황폐해지고 세금으로 바칠 것이라곤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와 같은 사실이 임금에게까지 알려지고 원님은 벼슬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재산은 국고로 몰수되었고 그와 그의 가족은 유배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도령은 춘이와 이별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들을 남겼습니다. 나를 기다려주 내 그대를 사랑하고 있으니 유배기간이 다 끝나면 그대를 데리러 오리다. 그때가 오면 이 고호를 떠나 아무도 우리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함께 살도록 합시다. 그러나 새로 부임한 원님은 고춘이가 이 고호를에서 제일 아리따운 여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고호를에서는 누구나 서로에 관한 일들을 훤히 알고 지내기 때문이지요. 그리하여 신임 원님은 춘이를 자기한테 데려오라고 명했습니다. 춘이는 가지 않으려 했지만 강제로 그녀를 데려갔기 때문에 꼼짝 못하고 원님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어찌하여 너는 셋으로 내게 오려 하지 않았느냐 하고 원님이 춘이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이도령이라는 사랑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온지라 더 이상은 다른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계집이로다 하고 원님이 말했습니다. 너는 어여쁘고 젊으니 이도령이 너를 사랑한 까닭을 짐작할 수가 있도다. 허나 그는 너를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자이니 이제부터 너는 날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춘이는 이를 원치 않았고 원님의 제안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원님은 춘이를 감옥에 가두었어요. 하지만 이런 방법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원님이 말했어요. 그 계집이 노파처럼 추한 모습이 될 때까지 날마다 몹시 매를 치도록 하라. 그리하여 옥졸들은 춘향이에게서 아름다움이 사라질 때까지 모진 매를 가하였습니다. 그제서야 원님은 춘이를 자유의 몸으로 풀어주라고 하였습니다. 춘이는 자기 집으로 돌아와 사랑하는 일을 기다리며 바깥 출입을 그만 채 살아갔습니다. 그 후 여러 해가 흐른 뒤 이 고을에 한 사나이가 나타났어요. 그는 주막에 머물면서 고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낱낱이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춘이에 대한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원님이 그녀를 얼마나 괴롭혔으며 지금은 그녀가 바깥 출입을 금한 채 자기 집에만 틀어박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등을 말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난 그 사나이는 춘이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내 가슴이 이처럼 두근거리는 것은 실로 몇 해만의 일인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춘이는 이렇듯 혼자 말을 하며 직접 문을 열러 나갔습니다. 이 두 사람은 보는 순간 서로를 알아보았어요. 그 사나이는 바로 이 도령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놀랍게도 춘이는 그 순간 젊음과 눈부신 아름다움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혐오스러운 원님이 살고 있는 이 고호를 등지고 떠났습니다. 그라곤은 멀리 떨어진 곳에 정착하여 그동안 겪은 모든 불행을 잊고서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고 합니다. 부유한 이 옛날에 이명상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열두 명의 아들과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는 매달 아들네 집을 번갈아 가며 방문하곤 하였는데 1년에 열세달이 든 6년이면 열세 번째 달에는 딸네 집을 찾아가곤 하였습니다. 이명상에게 그 밖에 다른 일이라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그를 몹시 부러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무사태평한 생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찌나 많이 이야기를 하였던지 그에 그에 관한 소문이 임금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임금은 아무 할 일 없이 지내고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다니까 대체 어떤 사람인지 관심을 갖게 되어 이명상의 데려오라고 명했습니다. 그대는 아무 하는 일도 없이 그대의 자식들의 집만을 찾아다닌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인고 예 한해에 한해에 들어있는 달수대로 자식들 집을 찾아다닐 수 있도록 하늘이 제게 열두 아들을 점지해 주셨사옵니다. 또한 윤달인 열세번째 달인 등 경우를 위해서 딸을 하나 점지해 주셨사옵니다. 그런 까닭에 저는 매달 제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지내고 있사옵니다. 그대는 그대의 일을 참 잘 해내고 있으니 그 상으로 이 구슬을 하나 주겠노라. 이 구슬을 잘 간직하고 있되 다만 한가지 조건이 있도다. 어느 때건 내가 구슬을 찾을 때면 구슬을 반드시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대에게 이롭지 못할 것이로다. 임금은 이명상을 돌려보낸 뒤 병졸에게 무슨 수를 써서든지 그에게서 구슬을 훔쳐내 갖다 버리라고 시켰습니다. 변장을 한 병졸은 이명상의 뒤를 밟아 나루터로 가 그의 보찜에서 구슬을 살그머니 꺼내 강물 속에 던졌습니다. 강을 건넌 이명상은 밤이 되자 어느 집에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러고는 그의 구슬이 무사한지를 살펴보려고 보찜 속에 손을 집어넣어 보았어요. 정말이지 임금이 그에게 구슬을 맡긴 그 순간부터 이명상에게서 모사태평암이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다만 자기 구슬에 대한 생각으로 머릿속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참 속에 구슬이 없어지자 이명상도 비로소 커다란 슬픔과 근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라져버린 구슬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하고 골똘히 생각하느라고 그는 온밤을 꼬박 뗀 눈으로 지새웠어요. 그리하여 새벽력이 되자 몹시 시장길을 느꼈습니다. 그때 마침 지나가던 어부의 외침 소리를 들은 그는 어부를 불러 그에게서 생선 한 마리를 샀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그의 기쁨이란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을까요? 생선을 다듬던 그는 생선의 뱃속에서 잃어버린 구슬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임금은 이명상을 다시 데려오라고 명하였습니다. 병졸들이 그를 데려오자 임금은 그에게 엄한 태도로 물었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준 구슬은 어디에 있느냐? 이명상은 구슬을 꺼내 임금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대는 어떻게 그것을 다시 찾았는가? 나는 그대가 구슬을 잃어버린 것으로 알고 있었건만. 그러자 이명상은 구슬을 찾게 된 내력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하느님도 용왕님도 아마 그대의 뒤를 돌봐주고 계신 모양이로다. 하고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임금은 말했습니다. 그대는 실로 아무 걱정 없이 살도록 태어난 모양이구나. 그러니 이제부터는 그대의 이름을 이모에로 바꾸도록 하여라. 그것은 아무런 걱정거리도 없다는 뜻이로다. 이모에에게는 부유한 이라는 직함이 내려졌는데 이것은 일을 하지 않고 지내도 되는 사람이란 뜻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을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는 모두들 크나큰 존경으로 그의 장례를 지내주었다고 합니다. 마음 착한 두 농부 신라의 열네번째 임금인 유래왕 때였습니다. 쌀이 나뭇골에 인간이라는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가진 것이라곤 손바닥만한 작은 땅밖에 없었지만 열심히 가꾸어 해마다 많은 수확을 거두었지요. 처음엔 무엇을 심든지 수확이 좋지 않았습니다. 돌멩이와 모래가 많이 섞인 버려진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땅이 인간의 인간의 온 가족이 나가 돌을 골라내고 봄마다 두엄을 듬뿍 뿌려주자 얼마 안 가서 기름진 땅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그 땅에 삼시를 심었습니다. 비가 안 와 싹이 말라 들어가면 인간은 새벽부터 밭에 나와 멀리 떨어진 냇물에서 물을 기르다 싹이 잘 자라도록 보살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집 밭 작물은 말라 죽어도 인간의 삶은 언제나 싱싱했지요. 오늘은 다 자란 삶을 베는 날입니다. 인간의 아내와 아이들이 밭에 쪼그리고 앉아 삶을 다발로 묶고 있습니다. 쌓여가는 삶 다발을 보면서 가족들은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저렇게 잘 자란 삶은 처음 보겠어 밭이 온통 꽉 찼네 그려 그러게나 말일세 그렇게 억척스럽게 일하더니 보람이 있구먼 골 사람들이 인간의 산밭을 바라보며 불화운 듯 말했습니다. 인간은 가족과 함께 꼬박 한나절 동안 잘 자란 삶을 골라서 베었습니다. 오늘 뵌 삶은 몰래질을 해서 삶실로 만들어 내답할 작정입니다. 천으로 만들어 파는 것보다는 값이 덜 나가지만 양식이 다 떨어져 가니 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아내는 몰래질과 길쌈의 명수입니다. 워낙 많이 해보아 다른 집 안하게 두 배는 빨리 천을 만들어내지요. 삼껍질을 손톱으로 가르면 회백색 삼실이 만들어집니다. 글씨를 배틀에 놓고 짜면 삼배가 되지요. 장날이 오자 인간은 삼실을 정성스럽게 보자기에 싸서 등짐을 만들어 집을 나섰습니다. 인간의 아내는 문 밖으로 남편 배웅을 나와 천으로 만들어내다 팔면 곡식을 두 배는 더 살 수 있을 텐데 하며 아까워 했습니다. 인간이 살고 있는 쌀이 나뭇골에서 동쪽으로 고개를 하나 넘으면 꽃샘 마을이 나옵니다. 나리꽃이 예쁘게 피는 곳에 맑은 샘물이 있어 꽃샘 마을이라고 부르지요. 이 마을에 서조라는 농부가 살았습니다. 서조는 키가 껑충하게 크고 눈매가 서글서글 해서 첫눈에 보아도 마음씨가 좋아보입니다. 서조는 해마다 밭에 조를 심었습니다. 서조도 인간 못지않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입을 모아 서조를 칭찬했어요. 서조는 사람 좋고 일 잘하는 우리 마을의 보배야. 아무렴. 청년들이 나쁜 짓을 하려다가도 땀 흘려 일하는 서조를 보면 뉘우치고 밭으로 가서 일을 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서조는 상을 받아도 아주 큰 상을 받아야 할 걸세. 서조의 밭에서 자란 조는 서조를 닮아 키가 크고 나달도 묵직하게 열렸습니다. 노랗게 잘 여문 조 이삭이 가을 바람에 일렁이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서조의 마음은 기쁨으로 꽉 차올랐지요. 오늘은 조를 거두어드리는 날입니다. 베어서 밭에 세워두었던 조의 이삭을 잘라 도리깨로 나달을 떨어냈습니다. 가을 볕에 잘 마른 조를 이젠 방하에 넣어 찍기만 하면 되지요. 드디어 방하에서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찰진 조가 쏟아져 나옵니다. 서조는 조를 장에 내답하라 삼시를 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옷이 너무 오래돼서 여름을 시원하게 지내려면 옷을 새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특히나 늙으신 어머니는 더위를 잘 못 견디기 때문에 이번 여름에는 꼭 시원한 삼배옷을 장만해 드려야 합니다. 아이들도 더위를 먹지 않게 하려면 삼배옷이 필요하지요. 서조는 조를 집어넣은 자루를 어깨에 짊어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집을 나서 장으로 가던 인간과 서조는 장터로 들어서는 길목에서 서로 마주쳤습니다. 서조가 인간에게 말을 붙였습니다. 등짐을 지고도 성큼성큼 가볍게 걸어오는 걸 보니 그 보따리 안에 들어있는 게 삼시린 모양이구려 인간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맛소 그런데 작은 자루에 메고도 쩔쩔 메는 걸 보니 그 자루 속에 든 건 조나 소수 같은 곡식이 들림없을 것 같소이다. 하하 둘 다 잘 맞췄 꼬려 이 자루 속에 든 건 방금 지은 잘조입니다. 마침 두 사람이 사려던 것과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인간과 서조는 그 자리에서 삼실보따리와 조가 담긴 자루를 맞바꾸었지요. 이렇게 쉽게 좋은 삼실을 얻게 되어 여간 기쁘지 않습니다. 서조가 말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다음에 또 만나기로 하고 잘 가십시오. 예 살펴 가십시오. 두 사람은 헤어져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조는 메고 있던 삼실보따리를 마당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방 안에 계신 어머니께 잘 다녀왔다는 인사를 하였습니다. 어머님 장에 다녀왔습니다. 어머니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래 삼베옷을 만들 실은 구해왔느냐 예 운이 좋아 아주 좋은 걸로 구했습니다. 서조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어디서 날아왔는지 커다란 소리개가 마당으로 날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마당에 내려놓았던 삼실보따리를 두 발로 낚아채더니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어요. 아니 저걸 어찌 어머니가 버선발로 뛰어나왔지만 이미 소리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인과는 찰진 조로 막 지은 점심을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여보 밥의 윤기가 잘 잘 넘치는 게 조가 너무 좋아요. 오늘 삼시를 팔러 나간 게 참 잘한 일이었어요. 인간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사람이 믿음직스럽더니 역시 곡식도 아주 잘 되었군. 인간은 서소가 마음 좋고 성실한 농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놀고 있던 막내딸이 뛰어들어왔어요. 무슨 일이 생겼니? 지금 막 커다란 소리개가 날아와서 마당에 보따리를 떨어뜨리고 갔어요. 빨리 나와보셔요. 인간이 마당에 나가보니 막내딸 말대로 보따리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따리는 자기가 오늘 지고 나가 조아 바꾼 바로 그 삼실보따리 였어요. 참 별일이네. 어서 임자에게 돌려주어야지. 인간은 삼실보따리를 지고 꽃샛마을 서조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소리개가 삼실보따리를 채다가 댁래 마당에 떨어뜨린 건 예산일이 아니오. 말 못하는 미물도 때로는 사람보다 이치에 맞게 일을 저리할 줄 아는 법이오. 이번 일은 아마도 하늘에 깊은 뜻이 담겨있는 것 같소. 그러니 나는 이 삼실을 받을 수가 없소. 인간과 서조는 받아라 못 받겠다 하며 한참 동안 실랑이를 버렸습니다. 서조가 끝내 고집을 꺾지 않았으므로 인간은 할 수 없이 삼실보따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하지만 인간의 마음이 편할 리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돌려줄 수 있을까 하고 그날 밤 내내 끙끙거리며 고민을 했습니다. 조화 삼실을 두 가지 다 갖는다는 것은 도저히 양심이 허락치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달리 무슨 뾰족한 수가 떠오르는 것도 아니니 인간은 답답해서 미칠 지경 이었습니다. 인간은 다음날 다시 한번 서조를 찾아갔어요. 조는 원래 댁의 물건이었으니 조를 돌려드리면 어떻겠소? 그러나 이번에도 서조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조는 이미 댁에게 판 것이니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물건이오. 그러면 나더러 조화 삼실 두 가지를 다 가지란 말이오? 인간은 버럭 화를 내고는 서조의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서조와 만났던 장터로 들어서는 길목에 삼실 과 조를 내버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장터를 오가던 사람들은 낯선 보따리 두 개를 보고 처음엔 누가 잠시 놓아두고 볼일을 보러 갔겠거니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고 다음날 낮이 되었는데도 보따리는 그대로 길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따리를 풀어보니 그 속에는 조화 삼실이 들어 있었어요. 참 별일도 다 있네 이렇게 좋은 조화 삼실을 누가 놓고 갔을까 인자가 나타나면 돌려주려고 사람들은 조화 삼실을 가져다 대장간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동모들과 함께 장에 놀러왔던 인간의 막내딸이 마침 대장간 앞을 지나가다가 삼실 보따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삼실은 우리 건데 이 말을 들은 대장장이가 막내딸에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지요. 막내딸은 그동안 아버지인 인간과 꽃샘마을 서주 아저씨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했습니다. 대장장이는 만나는 사람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삽시간의 장터는 말할 것도 없고 가까운 고울까지 소문이 돌았지요. 소문이야 돌든 말든 인간과 서조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농사일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장터의 대장장이는 마냥 삼실과 조를 막고 있을 수가 없어서 방아간 집 아저씨와 함께 인간과 서조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먼저 인간의 집에 들러 물건을 찾아가라고 했어요. 그러자 인간은 그것은 이미 나의 손을 떠난 물건이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는데 써주십시오. 인간으로부터 이 말을 듣고 난 뒤 이번에는 서조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조화 삼실은 제 것이 아닙니다. 장터에서 구걸하며 사는 아이들을 도와주는데 썼으면 좋겠습니다. 대장장이와 방아간 아저씨는 인간과 서조에게서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탐복했습니다. 두 사람 다 어쩌면 그리 마음이 고들까 마음 씀씀이도 여우간 고운 게 아니요. 대장장이와 방아간 아저씨는 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인간과 서조를 만나고 온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도 없이 장터를 돌아다니며 밥을 얻어먹고 다니는 아이에게 조화 삼실을 주었지요. 사람들은 인간과 서조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에밀레 종 어느 작은 마을에 어머니와 어린 딸이 살고 있었습니다. 집은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이었어요. 지늘게 수수깡을 섞어 비벼서 만든 담벼락이 군데군데 움푹 패여있어 주먹으로 한 번 꽝치면 무너져 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지붕의 초가는 몇 년씩이나 갈지 못해 시커멓게 썩었습니다. 비만 오면 집단 섞은 물이 추녀 끝에서 뚝뚝 떨어집니다. 냄새도 아주 고약했지요. 다 썩은 지붕에서 쥐들은 용쾌도 잘 살아갑니다. 밤만 되면 쥐들은 제 세상이라도 만난 듯 와당탕 거리며 먹이를 찾아다닙니다. 이런 집에서 어머니와 어린 딸은 살고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이 왔어요. 눈이 아주 많이 내렸습니다. 마을이 온통 새하얗습니다. 다 쓰러져 가는 이 집 지붕 위에도 하얗게 눈이 덮여 멀리서 바라다 보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꼭 그림 협서에 나오는 집처럼 포근해 보였어요. 어린 딸이 우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배가 고파서 우는 소리입니다. 조금만 참아 엄마가 좀 있다가 돌식인에 가서 감자 몇 개 얻어다가 맛있게 삶아줄게. 감자 소리가 어머니 입에서 나오자. 달래는 울음을 뚝 그치고 생긋 웃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걱정입니다. 옆집 돌식인에서 벌써 몇 번을 구워왔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아직 갚지 못했는데 또 가서 사정하는 게 염치 없는 것 같아 어머니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달래가 다시 어머니 치마를 붙들고 늘어지며 징징거리기 시작합니다. 감자 조우 어머니의 눈에는 이슬처럼 눈물방울이 맺혀옵니다. 우리 어린 달래 하나 배불리 먹이지 못하다니. 오늘은 달래의 네 번째 생일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오늘 아침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수수 두어 주먹을 무척 말린 시래기에 넣어 죽을 끓였습니다. 그것으로 남아 달래와 어머니는 참으로 오랜만에 배를 채울 수 있었지요. 조금 남겨두었다가 점심때 달래에게 먹였습니다. 매일같이 생일이었으면 좋겠다 엄마. 달래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가까워 오자 달래는 다시 배가 고팠어요. 밥과는 달리 죽은 아무리 배불리 먹었더라도 금방 소화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어쩔 수 없이 참아야만 합니다. 이젠 양식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초겨울까지만 해도 감자 쌀 소수 같은 양식이 있어 그런대로 배는 골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봄부터 가을까지 내내 남의 집의를 해주고 받은 것을 모아둔 것이지요. 뒷마당에 심은 감자도 올해는 제법 수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겨울을 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일거리가 있다면 무엇이라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농안기인 겨울철이어서 마을 사람 모두가 놀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일거리는 없습니다. 초겨울이 지나고 겨울이 깊어지자 양식도 떨어졌습니다. 얼마 동안은 마음 씌고 온 이웃집에서 내년에 일을 해서 갚기로 하고 구워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노상 그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웃집들이라고 해서 양식이 남아도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집들도 겨울이 끝날 무렵부터는 양식이 떨어져 상과 들에 막파르파르 도단하기 시작하는 냉이며 쑥을 뜯어다가 나물죽을 끓여 먹고 살아야 할 겁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배고프다고 치마 꼬리를 붙잡고 우는 딸이 불쌍해서 가슴이 미어집니다. 어머니도 배가 고팠지만 그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어머니는 울고 있는 딸을 꼭 품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달래의 얼굴로 떨어졌습니다. 달래는 우는 어머니를 보고 눈이 동그래져서 엄마도 배고파서 그래? 하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달래를 더 꼭 안아주었어요. 어머니는 돌식인해로 다시 한번 양식을 빌리러 갔습니다. 염치없고 주책없는 여편내가 되더라도 어린 딸이 배고파 우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돌식인에서 빌린 감자 네 개를 들고 어머니가 쌀이 울타리 사이에 문으로 들어섰습니다. 퇴마루에서 눈이 빠지게 어머니를 기다리던 달래는 엄마 하고 부르며 맨발로 뛰어나와 감자를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 슬픈 웃음이 스쳐갑니다. 달래가 옆집 돌식이와 놀다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돌식이는 아버지가 있는데 난 왜 없어? 우리 달래도 아버지가 계시단다. 우리 아버지는 어디 있어? 하루에 열 번도 더 어머니에게 물어오는 말입니다. 그럴 때면 언제나 어머니는 차근차근 달래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달래 아버지는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부처님이 극락으로 데려가셨단다. 엄마 극락이 어디야? 어 극락은 저기 산을 넘고 물을 건너 한참을 가다보면 무지개가 나오는데 그 위 하늘나라에 있단다. 그럼 아버지는 하늘나라에 어떻게 올라갔어? 부처님이 보내주신 흰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지. 아버지는 언제 오셔? 우리 달래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예쁜 색시가 되면 오신단다. 그럼 난 착한 일 많이 많이 할 테야. 엄마 그런데 돌식이네 아버지는 착한 일을 많이 안 했나봐. 극락에 못 간 걸 보니까. 아니야 돌식의 아버지도 이 다음에 극락에 가게 될 거야. 달래 아버지는 몇 해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농산 일 잘하고 마음도 착해 동네 사람들이 모두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며 칭찬하던 분이었지요. 이 마을은 해마다 장마철이 되면 물 난리가 나서 물에 잠기기 일쑤였습니다. 애써 가꾸어 놓은 농과 밭이 물에 잠겨 농사를 망친 적이 한두 번 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을 어른들이 모여 의논한 결과 산자락 밑에 있는 늪을 바닥도 파내고 둑도 세워서 커다란 저수지를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봄이 되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팔을 걷어붙이고 저수지 만드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낙네들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아이들도 작은 돌을 나르는 일쯤은 거들어야 했지요. 달래 아버지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었습니다. 커다란 돌로 둑을 세우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었는데 그 일을 달래 아버지가 거의 도맞다시피 하였습니다. 늪 바닥에 흙을 지게에 져서 퍼다 버리면서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달래 아버지가 없었으면 저수지를 만들 생각은 아예 하지도 못했을 거야. 그러면 달래 아버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웬걸요? 제가 한 일이 뭐가 있다고 그러세요? 달래 어머니도 남에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남편이 믿음직스럽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장마철이 가까워 오자 웅장한 저수지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봄부터 시작했던 공사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입니다. 거세 물이 밀려 들어와도 무너지지 않게 두 개 돌을 한 겹씩만 더 쌓으면 일이 끝납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수지만 보면 자기 자식이라도 얻은 것처럼 흐뭇 했습니다. 그래서 틈만 생기면 어른이고 아이고 할 것 없이 저수지에 나와서 어디 잘못된 곳이라도 없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날도 달래 아버지는 동네 장정들과 함께 돌을 날라다 둑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심때가 되면 먹장구름이 하늘에 잔뜩 끼더니 장대비가 되어 쏟아져 내렸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고 비는 점점 거세어졌어요.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어도 빗줄기는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다른 해보다 빨리 장마철이 다가온 것입니다. 완성되지 않은 저수지에 빗물이 차올랐습니다. 잘못하면 둑이 무너져버릴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를 맞으며 초조하게 저수지 둑 위에 서 있었습니다. 모두 한마음으로 부처님께 빌고 또 빌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부처님 제발 비를 그치게 해주십시오. 나무 관세음보살 몇 사람 몇 돌아 돌아 가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둑을 지켰습니다. 그날 밤 달래 아버지는 밤새도록 둑을 지켰어요. 하지만 너무 어두웠기 때문에 구할 길이 없었습니다.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금 이따가 날이 밝았습니다. 죽은 달래 아버지의 마음이 하늘에 닿았는지 비도 더 이상 내리지 않았습니다. 저수지도 마을도 논밭도 달래 아버지의 희생으로 모두 모사했습니다. 달래 아버지는 이렇게 마을 사람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친 것입니다. 그때부터 달래는 아버지 없이 어머니와 단둘이서 살게 되었습니다. 달래가 돌이 최 못 되었을 때 이리니 달래는 아버지의 얼굴을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뒤로 얼마 동안은 마을 사람들이 달래 내 집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마을을 위해 죽은 달래 아버지의 가족들을 모두가 돌봐주어야 한다는 마을 어른들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해도 지나가면서 그것도 시들해졌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데다가 달래 아버지의 의로운 행동도 사람들 머리에서 점점 잊혀져갔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끼니를 떼우기가 막막한 지경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이제 날이 가고 해가 가면 형편이 점점 나아질 겁니다. 달래 어머니도 남편 못지않게 부지런한 일꾼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남편마저 없으니 여간 억척스러워진 게 아닙니다. 이 가난의 고비만 넘기면 달래내도 열심히 일해서 넉넉하지는 못하더라도 굶지는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겨울 끝 추위가 기승을 부립니다. 봄이 올 듯 올 듯 하면서도 여간에서 오지 않고 있습니다. 달래는 아랫목 이불 속에 엎드려 어머니에게 옛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다람쥐 곰 여우 토끼 호랑이 등 숲속에 사는 동물들의 이야기입니다. 달래는 이제 막 낮잠으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눈꺼풀이 스르르 내려 앉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목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불 소리도 들려왔죠. 달래는 낮잠을 자려다가 그 소리 때문에 그만 잠이 달아나버렸습니다. 어머니는 달래를 안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치렁치렁한 회색 승복을 입은 스님이 목탁을 두드리며 연불을 외고 있었지요. 어머니는 달래를 내려놓고 두 손을 모아 인사를 했습니다. 어서 오시지요. 스님도 목탁 치는 것을 멈추고 합장했습니다. 새님은 시조자료를 내려놓았습니다. 소승은 봉덕사의 주지로 있는 사람이오. 성덕대왕의 공을 받들기 위해 범종을 만들고 있으니 종을 만들 쇠부치나 곡식을 좀 내셔야겠소. 꼭 내고 싶지만 보시다시피 저희 집엔 시조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 어 무험하구만 집집마다 다 냈는데 어찌 이 집만 없다 하는고 죄송합니다. 스님 저희 집에 있는 것이라곤 배를 고른 어린 딸아이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얼마 있다 다시 올 테니 그때까지는 꼭 구해놓도록 하시오. 스님은 노발대발 하면서 다른 집으로 시조를 받으러 갔습니다. 성덕대왕이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지는 몰라도 그의 업적을 기리는 범종을 만드는데 이렇게 끼니도 있지 못하는 가난한 집에서까지 시조를 꼭 받아야 하는 건지 정말 모를 일입니다. 스님이 마을을 한 바퀴 돌며 집집마다 시조를 받고 돌아가자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불평이 대단하였습니다. 글쎄 보리를 한대빵 냈더니만 겨우 욕을 내냐면서 면박을 주지 않겠어요? 백성들은 제대로 먹지를 못해서 진이 다 빠져 있는데 곡식을 내라 쇠부치를 내라 어디 말이 되는 소리요? 그것도 한 번이면 말을 안 해. 벌써 몇 번째인지 몰라. 부처님이 노할 일이지 언제 부처님이 가난한 사람들 양식 빼서다 종 만들라고 가르친 적이 있나? 12만 근이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종이라 지요? 우리 부처님은 아마 이 범종만 되는 일을 반대 하실 거야. 들림없어. 부처님은 자비를 베풀라고 했지 남의 것을 빼앗으라고 가르치지는 않았지. 달래 어머니는 며칠 뒤에 다시 찾아오겠다는 주지의 말이 떠올라 걱정이 되었습니다. 시주를 하지 않으면 어찌 된답니까? 나중에 세금도 많이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어느새 두어달이 지났습니다. 시주를 받으러 오겠다던 봉덕사의 주지는 다른 곳을 돌아다니느라 바빠서 그랬는지 오지 않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앞산 뒷산에 노란물이 들기 시작하더니 곧 연두색으로 다시 진달래 꽃이 만발한 붉은 산이 되었습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느라 새벽 역해 모두 일을 나가고 나면 마을은 하루종일 한밤처럼 고요합니다. 달래는 돌시기와 함께 어머니가 일하고 있는 밭도렁에서 들꽃을 따서 목걸이를 만들고 새도조 차단이면서 해가 질 때까지 녹니다. 저녁때가 되면 꼬질꼬질 흑토성이가 된 달래의 몸에서 향긋한 풀냄새가 납니다. 하루는 달래 어머니가 몸살 기운이 있어 밭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몸을 돌보지 않고 무리하게 일을 했기 때문이죠. 점심 때쯤 되어 목탁 소리와 연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에 왔던 봉덕사의 주지였어요. 달래 어머니가 문간으로 나가자 목탁 두드리기를 멈추고 말했습니다. 전에 받지 못한 시주를 받을까 해서 왔소이다. 오늘은 말하는 게 좀 능청스러워 보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시주 자료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 보리를 조금 준비했으니 받아가시지요. 이제 그런 시주는 필요 없게 되었소. 무슨 말씀이신지. 벌써 범종을 만들 쇠부치와 일하는 사람들에게 줄품 싹쓴 다 마련되었소. 그렇다면 무엇을 시주하란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주지는 머뭇거리며 말하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대의 딸아이를 시주로 받을까 하오 부처님의 뜻이니 따르는 게 좋을 거요. 달래 어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지며 놀랐습니다. 스님들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쇠부치를 충분히 모은 뒤에 나라 안에 내놓으라 하는 공예가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금속을 다루는 최고의 기술자들입니다. 공예가들은 쇳물의 온도를 잘 맞추어 정성스레 만든 틀에 부었습니다. 쇳물이 굳어 종이 되었지요. 그러나 그 종은 금이 간 종이었습니다. 공예가들은 무엇이 잘못돼서 그런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쇳물을 끓여 틀에 부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만들어진 종에서는 사발 깨지는 듯한 듣기 싫은 소리가 나서 모두 귀를 막았습니다. 몇 번을 해보았지만 금이 가거나 구멍이 난 종만 나오고 좋은 범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봉덕사 범종 만드는 일을 총 지휘하는 왕의 어머니인 만월부인은 노발대발 화를 냈습니다. 성스러운 종을 만드는데 누가 부정한 짓을 한 것이라며 봉덕사 주지에게 잘 알아서 조처를 취하라고 일렀지요. 봉덕사 주지는 밤잠을 설쳐가며 고민에 빠졌지만 왜 그런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까지 범종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주지는 꿈을 꾸었습니다. 보통때도 꿈을 자주 꾸는 편인 주지는 특히 허무 맹랑한 꿈을 많이 꿉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두 부차님의 계시라고 믿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종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인지 그것과 관련된 꿈을 꾸었습니다. 글쎄 하얀 수염이 무릎까지 내려오는 도사처럼 생긴 노인이 나타나서는 주지를 달래내 오두막 집으로 데려가는 것이었어요. 그러더니 이 집에서 내놓은 시주가 있어야 범종이 아무 탈 없이 만들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딸 하나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집인데 무엇을 시주 받아야 합니까? 하고 주지는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바로 그 여자아이가 필요하느니라. 그 여자아이를 쇳물 속에 넣고 종을 만들어야 깨끗하고 맑은 소리를 얻을 수 있느니라. 하고 말했습니다. 주지는 꿈속의 노인말을 고지 곧대로 믿었지요. 그래서 오늘 달래를 시주 받으러 부랴부랴 달려온 겁니다. 말이 시주 이지 달래를 수천도 나 되는 펄펄 끓는 쇳물에 넣어서 죽이겠다는 이야기지요. 뻔뻔스럽게 아이를 내놓으라고 말하는 주지를 달래 어머니는 악을 써서 내쫓았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죽이겠다고 찾아온 사람을 누가 그냥 놔두겠나요? 누가 생각해봐도 말이 안됐습니다. 그러나 꿈에서 본 것을 무조건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어리석은 주지는 그대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주지는 그 길로 만월 부인에게 가서 그 아이를 쇳물에 부으라는 부처님의 게시를 받았다며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병사를 보내 강제로라도 달래를 데려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월 부인 역시 부처님 얘기만 나오면 무조건 믿는 사람이라 주지의 뜻대로 하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주지는 다음 날 병사들을 거느리고 달래네 집으로 다시 왔습니다. 달래를 순순히 내놓지 않으면 병사들로 하여금 강제로 끌고 가게 하겠노라고 미협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달래를 꼭 부둥켜 안고 눈물을 철철 흘렸습니다. 방문을 잠궜어요. 달래는 영문도 모른 채 악을 쓰며 울어댔습니다. 주지는 방문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부처님의 뜻을 감히 어기겠느냐 부처님은 차비로우신 분이지 어린아이를 죽이는 잔인한 악마가 아니다. 이놈들아 썩 물러가거라 누구한테 감히 욕지의 거리를 얘들아 방문을 부수고 들어가 아이를 잡아오너라 마침내 병사들은 기다란창으로 방문을 부수고 들어가 어머니에게서 달래를 떼어냈습니다. 어머니는 죽을 힘을 다해 달래를 꼭 붙잡고 있었지만 달려드는 힘센 병사들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달래를 빼앗기자 어머니는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달래는 발버둥을 치며 어머니를 불러댔어요. 그렇지만 기절한 어머니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울타리 울타리 너머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마을 사람들은 모두 가슴이 아파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장대나 부지깽이라도 들고 나와 병사들을 쫓아버리고 달래를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병사들이 창을 들고 나와 담을 빙 둘러서서 아무도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더구나 거의 모두가 밭에 나가고 마을엔 노인들이나 아이들밖에 없었지요. 결국 달래는 병사들에게 안겨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부글부글 끓는 그 뜨거운 샘물에 던져졌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떨어질 때부터 줄곧 들리던 달래의 울음소리도 그 순간 뚝 끊겼습니다. 샘물에 던져진 달래의 작은 몸은 순식간에 녹아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종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달래 때문인지 아니면 우연인지 이번에는 금이 가지 않았습니다. 종각에 종을 걸고 이제 종을 쳐보는 순서입니다. 조지가 첫 종을 쳤습니다. 댕 하고 맑은 종소리가 온 나라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무도 이런 아름다운 종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때였어요. 댕 하고 울리던 종소리가 에밀레 에밀레 하는 아이의 울음소리로 바뀌는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달래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자기를 죽인 나쁜 사람들을 원망하는 울음소리였지요. 보고 싶은 어머니를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에밀레 종소리를 들은 사람들의 가슴은 갈갈이 찢어졌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에밀레 종 이야기는 어떤 옛날 이야기보다 슬프고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에밀레 종 이야기에 나오는 에밀레 에밀레 종은 경주 박물관에 가면 볼 수 있는데요. 높이가 3미터 지름이 2미터가 넘는 큰 종입니다. 이 이야기에 얽힌 전설은 이 종에서 울리는 소리에서 만들어진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훌륭한 기술과 화려한 조각 수법으로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는 종에 이런 비통한 이야기가 얽힌 것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